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자꾸 방송이 법화가 나서 자리를 좀 뭉겨보도록 하죠. 윤석열 퇴진 범국민운동본부 첫 번째 전국집회가 지금 오늘날 10여만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열리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농민단체, 어민단체 등에서 윤석열 그만 두유라고 하면 된다고요? 이거 뭐예요 이게? 윤석열 그만 두유 한말씀 하세요. 왜 그만 두유가 되는지? 예전에 박근혜 그만 두유로 계속 매주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더이상 아웃 힘들어서 안되겠다 싶어서 2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왔어요. 박근혜 그만 두유가 효과가 좋아서 윤석열 그만 두유 윤석열 그만 두유를 가지고 나오셨다. 네네네네. 공개진 범국민 대위 여기에 참가 단체는 우리 서울의 소리도 참가를 했고요. 농민단체,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전국적으로 앞으로 참여할 예정이고 이제 이게 모든 증거위와 함께 열리는 문화도 있겠죠. 요즘 현재... 공개진 범국민 대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중 공개진 범국민 대위에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개진 범국민 대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문화를